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단비 LC강사 리즈네입니다. 오늘 9월 특강에도 여러분 토익 점수를 위해서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정리 쫙 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찬찬히 들으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메모해가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트 1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사람이 있는 사진과 사람이 없는 사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일단 첫 번째 1번 그림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착용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것들 찬찬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물건들도 살펴보는 게 좋겠죠. 일단 남자를 보니까 남자가 뭔가 들고 있어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종이가 들고 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남자의 시선은 이렇게 종이를 향해 있네요. 그렇죠? 주변을 살펴보니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사다리죠. 그렇죠? 사다리 영어로 뭡니까? L-A-D-D-E-R letter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거랑 조금 비슷한 발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지를 뜻하는 letter인데요. 두 가지 다 명사긴 하고요. 다른 사물을 지칭하는 거니까 들었을 때 여러분이 letter 조금 길게 나온다 싶으면 사다리라고 보면 되겠고요. letter하고 짧게 나타내지면 편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여기 버켓 같은 것도 바구니 같은 거 있고요. 통 같은 거. 그리고 남자가 시선이 이렇게 향해 있고 반팔을 입고 있고요. 여기는 작업실 같네요. 뭔가 페인팅이 칠해지고 집 인테리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문제 들어보도록 하실게요. A번 들어보실까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He is handling a ladder. 네, 이렇게 나왔죠. He is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파트 1에서는 여러분의 동사를 무조건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A번부터 쭉쭉 보니까 he is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i인지 붙은 거 있죠? Handling이라는 것은 뭔가 처리하다 여기서는 뒤에 ladder 사다리가 나왔으니까 사다리를 처리하다 이기보다는 사다리를 다루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다리를 터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A번으로 정답을 하실 수는 없겠죠. B번이요. B. He is reading a letter at a workplace.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Letter과 letter.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오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B번에 뭐가 나왔냐면 He is reading a letter. 그는 읽고 있어요. 여러분이 reading을 잘 들으셨다면 이 뒤에 것도 잘 들어주셔야겠는데 여기서는 workplace는 작업실입니다. 그럼 남자가 작업실에서 편지를 읽고 있다. 안 되겠죠. 그는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잡다가요. 이제 들고 있다. holding도 나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grasp 이렇게 grip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잡다 이렇게 세 가지 어휘 정리하시고요. A sheet of paper 하면 이거는 수량 형용사죠. 뒤에 종이를 한 장 들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D번 들어볼까요? 이기아님의 C번이 정답이겠죠? D. He is splashing some paint on the wall. 네, D번이었습니다. 여러분. D번을 보니까 He is splashing. Splashing은 뭔가 쫙 튀기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페인트를 어디에다 튀기고 있어요? 벽에다가 쫙 하고 튀기고 있습니다. 이거 정답이 뭐겠어요? 바로 C번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들어보시고요. 동사가 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들도 나중에 좀 헷갈리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주의하시면서 파트 1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은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오죠. 그렇죠? 옆에 여자는 커피를 서밍하고 있는 중이고요. 플레이트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남자랑 여자는 점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여자는 뭐예요? 바로 손님이죠. 그렇죠? 손님은요. Customer Consumer 그리고 자주 오는 단골 고객 있죠? Patreon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어휘 정리하시고요. 카페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잡다구니한 것들 나와 있죠. 그러면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여기 들었을 때요. 잘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갈게요. 네,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a cup of coffee가 주어로 나왔어요, 여러분. 커피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is, 비동사 나왔고요. being 나와줬고 뒤에 pp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 정리 한번 할게요. 파트 1에서 비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eing이 나왔다는 것은 뭐가 되어지는 중이라는 거거든요. 뒤에 있는 pp, 과거 분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중이다. 주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pp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커피 한 잔이 서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pp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여자 있잖아요. 그래서 a번을 들었을 때 being을 잘 들으셨다면 어, 얘 정답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살려 두시면 되겠고 만약에 못 들었으면 c, d, 그 다음에 b 이렇게 세 개 지워주시면 되겠죠. b번이요. b. the customer is paying for her purchase. 네, 좋습니다. a customer, 손님이요. is paying for. 지불하고 있어요. 뭘 위해서? her purchase 하면 구매 물품이 되는데 여기서 구매 물품을 해봤자 커피가 되겠죠. 근데 커피를 위해서 뭔가 돈을 지불한다든지 카드를 주고 있다든지 요런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정답이 될 것 같지만 오답인, 오답이었습니다. c. 지바? the man is taking an order. 네, 남자가요. is taking an order. 요거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 taking an order 하면 주문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받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taking이 만약에 place라는 단어로 바뀌면 place an order, 주문을 하는 거겠죠. 그쵸? D번. D. some baked goods have been placed in the showcase. 빵이에요 여러분. bread 라고 아시죠? 근데 bread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baked, 구워진 goods, 물품. 이게 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빵이 뭐 어쨌다고요. some baked goods have been placed, 놓여져 있습니다. 쇼케이스, 진열대 위에 빵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진열대라고 하면 요기는 이제 우리가 카운터라고 칭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열대는 요렇게 유리로 된 거 있죠. 그렇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아까 살려뒀던 A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자 2번 요렇게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3번은요. 사람이 없는 그런 사진인데요. 일단 여기서 주의하실 게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오답 처리 하셔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people 아니면 뭐 boat riders 이런 것들 사람이 나오면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비빙, BP 있죠. 무언가가 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PP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오답 처리 하시고요. 물론 요 PP 자리에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면 아니면 exhibit 요게 PP형이 exhibit 네. 요렇게 나와버리면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렇게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이 나와버리면 오답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한번 또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버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네버 3 in your test book. A Some people are waiting to embark. 네. 이건 아니잖아요. 뒤에 뭐 어떤 단어가 나오건 간에 some people 때문에 오답 처리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embark는 뭔가 배를 타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B A boat is floating under the bridge. 네. 보트가 나왔네요. A boat is floating under the bridge. 다리 밑에서 보트가 한 대 지나가고 있어요. 보트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오답 처리 하시면 되겠고요. 3번 C Stairs lead down to the water. 뭔가 어려웠죠. 그쵸? Stairs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계단 맞아요. 그럼 계단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 뭐가 되고 있대요? Lead 아니면 Spend 이런 것들은 뭔가 이어지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이 이어집니다. 어디로 down the water 물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물가로 계단이 나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번 괜찮은 것 같아요. D번 D Some lights are hanging under the window ledges 네. 마지막 단어가 window ledges 였는데요. 이 window ledges 는 창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이요 are hanging 걸려있어요. under the window ledges 요게 정답이 되려면 등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요기 막 달려있어야겠죠? 등 같은 것들이 그래서 얘는 3번 정답인 C번 1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렇게 세 가지 항상 파트 1 푸실 때 기억을 하면서 소거법으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파트 1이었고요. 우리 파트 2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트 2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파트 2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여러분이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의문사만 잘 들어서는 문제가 안 풀려질 수도 있으니까 해설을 통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확인하신 다음에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2 들어가 볼게요. 7번부터 Number 7 How much do you plan to work? 일단 의문사 의문문이 나오면 뭐가 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How라고 해봤자 어떻게 라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요. 요 뒤에 있는 단어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How much이나 how many는 수량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요 뒤에 나오는 것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얼마나 How much do you plan to work? 너 얼마나 더 일할 거야?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얼마나 더 일할 거니? A Just a little bit more. 네.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요. 시간 나온 거 같아요. B번은요? B I'm not sure if the door is open. I'm not sure. 내가 얼마나 일할지 모르겠어. 가 아니잖아요. I'm not sure if the door is open. 그 문이 열려 있는지 모르겠어. 안 되겠죠. 그쵸? C The meeting is scheduled for tomorrow. 네. 너 얼마나 더 일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미팅은요? It's scheduled for tomorrow. 내일까지 일한다가 아니잖아요. 회의가 미팅... 회의가요. 내일로 잡혀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더 일할 거니? 조금만 더요. 시간이 나와준 A번 정답으로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B번 같은 경우는 I'm not sure까지는 정답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뒤에 것까지 끝까지 꼼꼼히 잘 들어주셔야겠습니다. 8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평소문이에요. 평소문이 조금 어렵죠? I think it's better to take turns babysitting. Take turns 하면 순서를 달리하다 라는 뜻인데요. 나는 좋을 것 같아. To take turns, babysitting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아기를 돌보는 거죠? 아기를 돌보는데 순서를 좀 달리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순서를 달리하다. 그래서 뭔가 제의하는 거니까 Maybe I don't need to. Maybe I don't need to.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B Why not? Let me be the first. 네, 여러분, why not은요. 왜 아니겠어? 라고 지격이 될 수 있겠지만 긍정이에요. 초긍정. 그래, 알겠어. Let me be the first. 제가 처음으로 할게요. 그러면 내가 먼저 하겠다 라는 뜻이겠죠. C번 She took it away from me. 네, 분명히 너랑 나랑 대화를 하는 건데 She took it away from me. 나에게서부터 그것을 뺏어갔어. 누가? 그녀가. 대명사 때문에 안되네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B번. 순서를 달리하다 Take turns만 좀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었던 네, 문제 같네요. 그러면 이제 9번으로 또 가보도록 하죠. 뭐가 나올까요? 너버 9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to have my legs checked. 얘도 마찬가지로 평소문이 나왔어요. 평소문 좀 어렵죠, 여러분? I'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to have my legs checked. 일단은 make an appointment 잘 들었어. 뒤에가 뭔지 확인을 좀 해봅시다. 저는 예약을 하고 싶네요. 여기까지만 잘 들어도 성공한 건데 무엇에 대한 예약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Have, 사약동사 나왔고요. 나의 다리를 체크 당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다리 검진을 좀 받고 싶다. 그러니까 예약 좀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A번이요. A. You don't need to plan it out. You don't need to plan it out. 너는 계획 안 해도 돼. 여러분 계획이랑 이거 appointment랑 조금 관련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찍었다면 뒤에 걸 좀 더 잘 들어봐야 돼요. B. Your next checkup is in three months. 네, 당신의 다음 검진은 체크업이라는 단어도 연관되어 있는 단어이긴 해요. 우리가 문제를 들었을 때 좀 비슷하게 나오는 발음이라든지 들었을 때 연상이 되는 단어들은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검진은요. 3개월 후예요. 여러분, 후라는 게 after 뿐만 아니라 in 다음에 시간이 나와도 마찬가지로 뭐뭐 후 라는 뜻이거든요. 기억 잘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C번. C. OK. Just a moment, please. 알겠습니다. Just a moment 하면 무슨 뜻이에요? 잠시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한 거 정답 C번이 가장 어울리겠네요.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정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시되 아닌 것들은 확실히 지워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맞는 것 같으면 살려두셔서 나중에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9번은 이렇게 C번으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10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Number 10 Would you ever consider working abroad? 네, 우주가 나왔어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뒤에, 동사. Would you ever consider working abroad? Would you ever, 당신은요, consider, 고려하십니까? Working abroad. 여러분, abroad는요, 그, aboard랑은 조금 다른 의미죠. aboard는 탑승한 이란 뜻이고요. abroad는 해외로, 이거, overseas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해외에서 일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A번. 되는데, 저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never 때부터 정답이 안 됐죠. C번. C. I would rather work alone. 저는 차라리 rather은 한국에서 일할 겁니다. 아니면 국내에서 일할 거예요가 아니라 혼자 일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뒤에 거 잘 들어주시면 우리가 A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이게 조금 어려웠네요. 네, 10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1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Number 11 Why is the front gate roped off? 네, 물어보고 있어요. 왜 라고 물어보고 있죠. 왜? Why is the front gate roped off? roped off.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rope 아시죠? 그 밧줄. 여기 보시면, why, 왜, front gate, 앞 입구가 roped off, 잠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잠겼습니까? 이유를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how는요, why는요, how come이랑 똑같이 왜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잠겼어? 이유를 물어보네요. A번 A I have no clue why it's open. 네, 저는 I have no clue. 모릅니다. why까지는 좋아요. 근데 뒤에 it's open. 그게 왜 열렸는지 모르겠어. 사실 이 rope들을 모르면요. A번으로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가 좀 중요하겠죠. 왜 잠겼습니까? B They just finished waxing the floor. 네, 그들은 뭐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방금 막 끝냈어요. 왁스 칠하는 거. 바닥에 왁스 칠하는 것을 방금 막 끝냈어요. 그래서 닫혀있습니다. 사실 비번 요기에는요, because가 있어야 되는데, because 아니면, 뭐, it's because 요런 식으로, 왜냐면요, 라고 나와줘야 되는데, 요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요게 생략이 됐고요. 뒤에 그냥 이유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웠죠. C번 C Well, you may not use the entrance. 입구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 다쳤습니까? 입구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11번에 정답은 A번으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요 단어를 알았더라면, 우리가 B번으로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11번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죠. 네, 12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Number 12 Where should I submit my cover letter? 의문사 의문문에서 의문서를 못 들으면 안 되죠. Where should I submit my cover letter? 네, 요거는 난이도가 조금 괜찮아요. 어디에 내가 submit,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내 자소서를. 내 자기소개서 어디다가 제출하면 됩니까? 그러면, 어따가 제출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답이 되겠죠. A You may turn it in anytime. 네, 이거는 왜 안 되냐면, 얘 때문에 안 돼요. 나는 when 이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where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언제든지 내셔도 됩니다. 안 되죠? The register office is on the 6th level. 네, 6th level. 여기서 레벨은 우리 그 게임 레벨이 아니잖아요. 층을 의미하는 요 floor과 같은 6층에 있는 입학처에 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C방 우리가 결정하는 게 있으면, 당신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제출하면 됩니까? 장소 나온 거? 비범밖에 없죠, 여러분. 사실, when이랑요, 시험장 가시면 when이랑 where이랑 좀 비슷하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사 의문분은 의문사 잘 듣고, 주어동사만 잘 들어도 문제가 어떻게든 풀려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어휘도 마찬가지로 잘 메모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12번은 이렇게 비번으로 정리하고 가고요. 우리 13번으로 가볼게요. Number 13. I wonder why you didn't pick up my phone call earlier. 또 평소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다시. I wonder why you didn't pick up my phone call earlier. Earlier 전에, I wonder why, 왜, you didn't pick up my phone call. 너 왜 전화를 안 받았니? 나는 그게 궁금하다. I wonder은요, 이게 why랑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가 왜 이전에 전화 안 받았는지 나 궁금해. 왜 안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A I was taking a shower. 저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비번이요. B I didn't mean to call you back. 너한테 I didn't mean to. 의미한 게 아니었다. 너한테 전화하려던 게 아니었어. 왜 전화 안 했어? 전화하려던 게 아니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C번? C Perhaps he may have forgotten to call you. 이거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가 왜 전화 나한테 안 걸었니? 라고 물어봤는데 Perhaps 다음에 he가 나왔어요, 여러분. 대명사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13번 나는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아까 말해준 거. Because랑 아니면 it's because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A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괜찮았죠? 자 그러면 14번으로 우리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Number 14 When do you find time to sleep with your hectic schedule? 이거 where이에요? when이에요? When do you find time to sleep with your hectic schedule? 헥틱은요? 바쁜이란 뜻이에요. When do you find time? 너는 잠 잘 시간이 언제 있니? 당신의 바쁜 스케줄임에도 그러니까 너 스케줄 바빠서 언제 잠 잘 시간이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A번 A I had to adjust the schedule. 야 너 잠 언제 자? 라고 물어봤는데 I had to adjust the schedule. 저는 스케줄을 조정했어야 만 했어요. 잠자는 거랑 상관이 없죠. 비법 B I usually sleep at midnight. 저는 보통 열두시에 잡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C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C Well, I like keeping myself busy. 네. keep oneself busy 라고 하는 것은 oneself 이렇게 쓰죠. 바쁘게 사는 것을 유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바쁘게 사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한 거 여러분 삐랑스란 고민을 하셨다면 B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익이 이제 좀 정석대로 가다 보니까 너는 보통 언제 자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열두시쯤에 잡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는 도대체 바빠서 그렇게 바빠서 언제 자니? 언제 잠 잘 시간이 있니?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어? 잠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바쁜 게 좋아 라고 얘기한 C번이 가장 적절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네. 14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우리 또 15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Number 15 Have you visited the grocery store on Deerfoot Street? Have you 라고 하면 경험을 물어보는 거죠. Have you visited the grocery store on Deerfoot Street? 너 Deerfoot Street에 있는 grocery store에 visited 가봤니? 라고 물어봤어요. 가봤어? 안 가봤어? 이건 좀 쉬워요. A. I would love to. I would love to. 너 가봤니? I would love to. 가보고 싶네요. 근데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아니요. 안 가봤는데요. 그러나 한번 가보고는 싶네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너 가봤니? B. I thought you already had the invitation. 너 가봤니? 라고 물어봤는데 어? 너 초대장 받은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Invitation은 뭐 때문에 나왔겠어요? Invite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좀 발음이 비슷했어요. C. She didn't have a chance to. 너한테 물어봤는데 갑자기 C라고 대답해서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고맙죠. 그쵸? 그냥 딱 듣고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정답은 우리 A번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앞에 no, but 이 안 나오더라도 한번 가보고는 싶네요. I would love to 다음에 visit the grocery store on Deerfoot Street 다 생략이 됐던 거예요. 그냥 생략하고 나오는 게 좀 시험적으로는 좀 괜찮죠. 그쵸? 그래서 15번 이렇게 A번으로 정리하고요. 우리 16번 또 들어볼게요. 가보죠. Number 16 Did you see me put my passport in the bag this morning? 물어봤어요. Did you see me put my passport in the bag this morning? 남자가 기억력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너 내가 여권 가방에 오늘 아침에 넣는 거 봤어? 오늘 아침에 내가 여권을 넣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번? A. I think you stuck it in your jacket. 어, 내 생각에는 자켓에 네가 쑤셔 넣은 거 같애. 그니까 자켓 코트 안에 뭐 넣었겠죠. 그쵸? 봤니? B. Yes. I went through the immigration. 네. 저 봤어요. 어디 어디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 여러분, immigration은요. 음, 이제 이민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그 이민국을 통과했어요. 그니까 입국 심사를 통과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왜 나왔냐면요. 이 passport라는 것을 우리가 여행 갈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immigration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상어휘라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 I'm looking forward to finding it. I am looking forward to 기대하다, 고대하다, 학수고대하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저는요, 기대하고 있어요. To finding it. 그것을 찾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쓴, 패스포트가 되겠는데요. 너, 내가 너는 거 봤어? 라고 물어보는데 요렇게 얘기를 하면 앞뒤가 조금 안 맞죠. 그쵸? 그래서 요거 정답 A번으로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17번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Number 17. I'm calling to speak to Matthew. 네.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I'm calling to speak to Matthew. I am calling. 여러분, call은요, 뭐뭐를 부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화하다 라는 게 본질적인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잖아요. I'm calling to speak to Matthew. 저는 Matthew와 통화하려고 전화를 거는데요. A. 즉, Matthew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She's not here at the moment. 네. 이거는 왜 아니냐면요. 여러분, Matthew라는 게 남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바로? 그렇죠. 여자가 아니라 남자 이름이죠. 그래서 안 되겠고요. B. Speaking. C. I'll get back to you later. 네. A번 여러분, 다시 들어보면요. She's not here at the moment. 네. Speaking. Speaking. 전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C. I'll get back to you later. 네. Matthew랑 통화하고 싶은데요.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I will 때문에 안 되겠네요. 이게 만약에 희로 바뀌면 정답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B번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전데요? 라고 전화할 때 스피킹은요. 전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17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우리 18번으로 또 가보죠. Number 18. I've been dying to see Terrell's new work in this museum. 뮤지엄 잘 들었어. 근데 Terrell 이게 뭐예요? I've been dying to see Terrell's new work in this museum. 네. 여러분, die라는 죽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I've been dying to see. 진짜 보고 싶어서 죽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Terrell's new work 하면 여기 이제 박물관에 있는 작품 Terrell의 새로운 작품을 보고 싶어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상대방도 나도 보고 싶다. 아니면 어, 나 그거 봤는데 별론데 이런 반응이 나와야겠죠. A번 A It's really amazing, isn't it? It's really amazing, isn't it? 그거 되게 멋있다.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 건 요거,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도 봤어야지만 동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B I've also been looking forward to it. 네, 나왔네요. I've also been looking forward. 아까 나왔던 거 똑같아요. 기대하다, 고대하다, 학소 고대하다, 그죠? 나도 그거 보는 거 너무 기대됐다. 기대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C번? C He used the light source in his main piece. 나 이거 작품 빨리 보고 싶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빛을 사용했어요. 그의 작품 안에서. 얘는 본 것 같죠? 그래서 얘도 동의하기보다는 거절하기보다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문장이 되겠고요. 우리가 정답을 할 수 있는 것은 B번이겠네요. A번 하셨을 수도 있어요. 뭔가 멋지다, 작품 멋지다. 이런 식으로 동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안 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나도 그렇다. 아니면 나는 그거 봤는데 싫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18번 이렇게 B번으로 하고 가시고요. 우리 19번도 보실게요. Number 19 Could you tell me where I can exchange currency? 이거 무슨 의문문이에요, 여러분? Could you tell me where I can exchange currency? 네, could you tell me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Where, 간접 의문문입니다, 여러분. 간접 의문문은요, 앞에 A 문장이 있고요. 의문사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B 문장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의문사부터 잘 들어주시는 건데요. 얘가 could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yes나 no라고 대답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간부터 잘 들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 꼭 하시고요.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Where I can exchange currency? 내가 환전하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A번 A. You should be able to see it on the plane. 다 좋아요. 근데 뒤에가 좀 이상하잖아요. 너는 볼 수 있어요. 여기서 it은 환전소를 의미하겠죠? 근데 비행기 안에서 볼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그쵸? B번? B. The rates are different time to time. 네, 이거 요율이 time to time. 때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요. 나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C. Try upstairs. Try upstairs. 위층으로 한번 가보세요. 장소 나온 거 올바르게 정답 체크 C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간접 의문문에서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의문문, 의문사부터 주어동사, 뒤에 목적어까지 싹 다 잘 들어주시면 되겠는데 앞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십 번으로 넘어갑니다. No. 20 The ballet performance was a blast, wasn't it? Blast라는 것은 아주 멋진 이라는 뜻이에요. Excellent, wonderful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발레 공연이 was a blast. 아주 멋졌다. Was라는 거, 여러분 시제도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그쵸? It wasn't it이라고 꼬리표가 붙는다는 것은 그렇지. 부가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발레 공연 진짜 멋졌다, 그치? 상대방의 뭔가 동의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반대되는 표현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A번이요. A. 멋졌다, 그치? Actually, I wasn't able to make it. Actually라고 나오면 반대되는 거죠, 여러분. 역접의 의미가 있고요. 사실은요, I wasn't able to make it. Make it은 가다 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저 못 갔어요. 그러니 발레 공연이 멋졌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얘기하는 거죠. B. She said it was a fantastic performance. 이것도 왜 나와요? 시 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C번. C. The director will say something on the stage. 네. Director, 감독이요, will say something. 아, 이거는 시제일치가 안 됐네요. 분명히 나는 was라고 들었는데, 얘는 will이라고 했으니까 안 되겠네요. 차라리 어, 나 안 봤는데 나는 뭐 한 번 보러 갈 거야. 라고 미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게 아니라요. 뭔가 정보를 얘기해 주는데, 미래형으로 얘기해 주니까 C번도 정답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 처리 안 될 수 있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 오류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정답을 할 수 있는 거, A번뿐 밖에 없겠죠. 그쵸? 네. 어, 기억을 하시고요. BLAST는 이제 멋진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마지막 가볼까요? Number 21. Is it a good idea to get a credit card issued? 그냥 일반 의문문인데요. 일반 의문문은 비동사로 시작하거나, 조동사로 시작하거나. Is it a good idea to get a credit card issued? 네. 어, 준사역 동사가 나왔네요. Is it a good idea? 좋은 생각일까? Get a credit card issued. 이슈가 발행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동태니까, 내가 신용카드 발급받는 게 좋은 생각일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어요. A번이요. A. 좋은 생각일까요? It depends on your credit report.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나오긴 했어요. It depends on your credit report. 당신의 신용정보에 따라 달렸습니다. 신용보고서에 따라 달렸습니다. 뭐, 그래요. B번. B. I'm not sure how. I'm not sure how.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떤 식으로 발급받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생각일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how 때문에 얘는 정답이 안 되겠네요. C번이요. C. Just make sure you use it wisely. 네. 나왔습니다, 여러분. Just make sure. 확실히 하세요. To use it wisely.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확실하게. 그래서 발급받는 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답은 우리가 뭘로 체크할 수 있겠어요? C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죠. 뭔가 충고를 해주는 거. 좋은 생각일까요? 그냥 현명하게 좀 쓰세요. 라고 얘기한 거 C번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의문사 의문문에서는요. 언제 어디서 WH로 시작하는 의문문이랑 HOW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있는데요. HOW는 뒤에 있는 단어가 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바뀌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평서문이 나옵니다. 평서문은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지 그에 따른 리액션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동의를 한다든지 반대를 한다든지 부가적인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주호동사 잘 듣고요. 어떤 의미인지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 의문문, 비동사 의문문 시제 확인 꼭 하시고요. 시제도 마찬가지고 아까 한 세 문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명사가 일치하지 않는 거 있죠. 너한테 물어봤는데 갑자기 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희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답 처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yes나 no의 여부가 확실히 안 된다라는 거 근데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었죠? why don't you, how about 이런 식으로 what about 이런 식으로 뭔가 제안을 할 때 권유를 할 때는 네, 아니요로 대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 2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이 질문을 먼저 잘 들어놔야지 A, B, C를 잘 듣고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 2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파트 3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파트 3로 오셨는데요. 질문을 먼저 보고 우리가 핵심어를 잡고 시작을 해줘야 되는 파트입니다. 이걸 안 잡고 시작을 해버리면 좀 나중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질문이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핵심어를 잡을 때는 우리가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뭐를 잡아야 되냐면 핵심어는 의문사를 일단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주어동사 뒤에 나오는 거 장소랑 시간 아니면 고유명사 이런 것들 파악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32번 볼게요. What are the speakers mainly talking about? Mainly talking about 나오면 얘네 주제를 찾는 겁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33번 What is the woman worried about? What은 사실 잡을 필요는 없고요. 여자가 worried about 무엇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죠. 34번은요. What will the man do next? 남자가 무엇을 하게 될 겁니까? 남자가 할 일은요. 여자가 말해줄 수도 있고요. 남자 자신이 저는 뭐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끄트머리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번부터 D번까지 보면 이 버젯이라는 건 예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C번은 yearly가 annually랑 똑같은 매년, 해년의 라는 뜻이잖아요. 프로모션은 홍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승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finance report 하면 회계 보고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3번 모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Not able to meet. Relatives는요. 친척이에요, 여러분. 친척. 그 다음에 clean up the office. 깨끗하게 치우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advisor. A번에 요거는 매니저랑 같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번은 call his cousin 사촌들에게 전화를 하다. C번 리포트를 마무리하다 D번에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다. 뭐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Part 3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I'd like to take my vacation early this summer. 네, 남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뭐하고 싶어요? I'd like to take my vacation early this summer. Early this summer. 올 여름에 휴가 좀 일찍 가고 싶다. We might be able to work something out. 네, 우리가 work something out은요. 무언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럼 여자가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남자가 이렇게 말했죠. 저 휴가 가고 싶어요. 빠르게. 여자가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주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I was hoping to take a trip to Chicago to visit my cousins. 네, 시카고가 나오긴 나와요. 그럼 남자가 뭐하고 싶어요? 저는 시카고에 있는 visit my cousins. 제 사촌들을 한번 만나러 가고 싶어요. Well, I'm quite concerned since June is the beginning of our fiscal year. 여러분, 그 worried의 동의어가 가장 잘 나오는 게 concern이라는 단어거든요. I am quite concerned. 여기서 quite는 pretty랑 똑같은 꽤라는 부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꽤 걱정이 됩니다. since라는 것은 왜냐하면 because의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 뭐뭐 이래로 라는 그 시간의 부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Since June is the beginning of our fiscal year. 우리 회계 연도의 시작 달이 6월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름 일찍 휴가를 가고 싶다고 했으면 7월 초 아니면 6월 말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I'm not ready for the hectic quarter. 아까 파트 2에서 했었던 거 헥틱은요 busy랑 똑같은 바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바쁜 분기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조금 바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m not ready for the hectic quarter. So am I. 나도 그래. But I'll make sure to ask the manager first. 네. 그러면 저는요 뭘 할 거냐면요. 전하는 게 아니라요. So am I. 저도 그래요. 근데 I'll make sure 확실히 할게요. 매니저에게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럼 32번 지금 주제가 뭐냐면요. 남자가 휴가를 빨리 떠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A번 우리가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겠고요. 보고서 안 나왔고요. 승진에 대해서도 안 나왔고 돈에 대해서 얘기도 더더군다나 안 나왔습니다. 33번 여자가 걱정한 바는 무엇입니까? 저는 걱정됩니다. since 다음에 여기까지가 33번에 대한 힌트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바빠질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C번으로 할 수 있겠네요. 요거에 가장 가까운 게 뭐였습니까? 바로 여기 있네. Hactic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34번은요. 남자가 뭐 할 겁니까? 나는 매니저에게 말할 거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 A번으로 무난하게 처리하실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32번부터 34번까지 문제 간단하게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문제는 3명의 화자가 나옵니다. 신토익으로 넘어가면서 3명의 화자가 나왔습니다. 남자가 2명 여자가 될 수 있고요. 여자 2명의 남자 1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화문인데요. 일단 핵심어 잡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35번은요. Where speakers 어디 있어요? 화자들 어디 있습니까? A번부터 D번보니까 코스메틱 샵은요. 화장품 가게 있죠. 그 다음에 웨딩 드레스 부티크 아시겠고 아트 스튜디오는 사람 예술가의 작업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석 상점이 나오네요. 36번 Which is correct? 어떤 것이 맞는 문장입니까? Women 여자에 대해서 맞는 문장 뭐예요? 이 대화에 따르면 그럼 여자에 대해서 맞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요. A번 같은 경우는 multiple이 나왔습니다. 스톤이 많은 게 좋아요. 이 스톤이 뭘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스톤을 원해요. 돌 같은 거 그 다음에 B번 She is going to buy a wedding band 아 웨딩 반지를 살 겁니다. 뭔가 느낌이 딱 오죠. 여기 35번이랑 C번에 She intends to 그녀는 뭐뭐할 의도가 있습니다. Spend as much as possible 최대한 많이 쓸 의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돈의 의미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D번 She wants to buy a platinum ring 플래티넘은 금속 재질이죠. 골드도 있고 실버도 있고 플래티넘 금속 플래티넘 반지를 사고 싶어합니다. 37번 What does a shopkeeper offer to do? 샵키퍼 하면 상인이잖아요. 그래서 상인은 나중에 여기에 clerk 라는 단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Offer to do 무엇을 해주겠다고 합니까? 자 그러면 A번에 He will show another wedding ring 다른 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B번 bring 가져올 거예요. C번 provide 줄 거예요. 무엇을 discount 할인된 거 뭔가 우리가 할인해 줄게요. 1 플러스 1이에요. 이러면 C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He will look for products 그는 물건들을 살펴볼 겁니다. 라고 나왔네요. 네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반지가 나오는 거를 보니까 뭔가 가닥이 조금 잡히죠 여러분?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Good afternoon. How can I help you today? We're here to buy our engagement ring. 굉장히 기뻐하면서 여자가 말을 하네요. 처음에 남자가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뭘 도와드릴까요? 전형적인 상인의 말투죠. 그쵸? 그 다음에 여자가 We're here to buy 우리는 engagement ring 약혼반지를 사러 왔어요. 아주 행복한 일이에요. I see. 그렇습니까? Is there any particular style in mind? 네 물어봤어요. Is there any particular style in mind? 생각하신 뭔가 스타일 같은 게 있으실까요? Particular 특정한 이란 뜻이에요. Something with classic elegance. Right, Jane? 갑자기 다른 남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여자랑 이 남자랑 커플이겠죠? Something with classic elegance. Right, Jane? Jane아 맞지? 하면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네요. 뭔가 클래식한 고급진 그런 거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Yes. And also I would like it to be made with platinum Platinum 나왔죠. Platinum And one carat size diamond 네. 다이아몬드가 나왔는데요. 1캐럿 반지를 여자가 원하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it은요 반지를 뜻하는 겁니다. Made with platinum Platinum 재질의 1캐럿 반지를 원해요 하고 특정한 걸 얘기해 줬어요. OK.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Let me get some samples you would like from the showcase. 여러분 토익에서 offer 라는 단어 나왔으면요 제가 뭐 뭐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I 다음에 뭔가 조동사가 나와요. I will 이라던지 I could 라던지 뭐 I can 이라던지 I may 라던지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면 정답 처리 되는데요. 그리고 why don't I 다음에 나오는 동사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제가 뭐 뭐 해드릴게요 let me 다음에 이 문장 이게 완벽한 정답 문장이거든요. 들어보셨을 때 offer라는 단어 나오면 내가 뭐 뭐 해줄게 또는 제가 let me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정답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35번에 당연히 보석 상점이지 하면서 D번 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36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자에 따르면 어떤 것이 옳은 문장입니까? 여자가 아까 뭐 원했어요? 바로 플래틴은 반지를 원했죠. 그래서 D번 네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37번 마지막에 남자가 제가 다른 걸 갖고 올게요. 샘플을 갖고 올게요. would like to from the showcase 진열대에 있는 뭘 갖고 오겠다 샘플을 좀 갖고 올게요. 그러면 제가 물건을 좀 갖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7번 우리가 D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거는 A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긴 한데요. 앞에 좀 정확하게 들으신 분들은 바로 약혼 반지를 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웨딩 반지는 될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B번에 이건 아셔야겠네요. 파트 1에서 되게 단골로 자주 나오는 건데 Refreshments는 뭔가 마실 거 그리고 간식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과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C번 디스카운트 가격에 대해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되겠고요. Look for 하면요. 찾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룩업이라는 거 있죠. 룩업이랑 룩4이랑 같은 찾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룩4은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물건을 막 찾는 사물을 찾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고요. 룩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토의로 공부하다가 뭐 Refreshment가 뭔지 몰라.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뭐 찾아봐야겠죠. 뭐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이럴 때 정보를 찾을 때는 룩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시사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지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파트 3는 요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파트 4로 들어가 보도록 하실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 파트 4로 도달하셨는데요. 6문제 깔끔하게 풀고 마무리해 볼게요. 71번부터 갑니다. 파트 4는요. 파트 3랑 다른 점이 뭐예요? 화자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쭉 듣고 세 문제를 공통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뭘 들어야 될지 알고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핵심어 마찬가지로 가봅니다. 71번이요. Why 17th avenue 하면 17번가 congested congested는요. 그 도로가 막힌 것을 의미합니다. 트래픽이 아주 교통이 안 좋을 때 막힐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2번 What does the speaker suggest the listener do? 화자가 청자한테 어떤 것을 제안합니까? 뭔가 추천해 주는 거 있죠. 제안하는 거 추천하는 거 그게 뭔지 이거 동의어 하나 알고 계신 거 있죠. recommend 라는 단어 추천하다 제안하다 Use the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cooperate B번에 B번에 Cooperation 너랑 나랑 잘해보다 이렇게 협동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무원과 협동하다 C번이요. Use alternative routes 하면 다른 곳으로 오해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D번 Visit the tourist office 우리가 관광객일 때는 관광객 사무실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관광객 사무실을 방문하다 73번 According to the speaker 화자에 따르면요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After 10 minutes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럼 맨 마지막에 10분 후에 몸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매 10분마다 몸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1번 들어보실게요.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broadcast 마지막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Refer to the 그냥 듣지 마시고요. Refer to the following broadcast 뭘 들을 건지 테마를 잘 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 다시 한 번 볼게요. Refer to the following broadcast 방송입니다 여러분. You're now listening to ABC traffic update Though rush hour has started we don't see any delays on most highways 네 볼게요 여러분. 지금 화자의 직업이 뭐냐면요 앵커죠 그렇죠? 아니면 뭐 라디오 캐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You're now listening to ABC traffic update 교통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Though rush hour has started rush hour 하면 아침에 8시, 9시, 저녁 6시 무료는 식으로 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을 의미하고요. 출퇴근 시간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We don't see any delays on most highways 우리는 대부분의 교속 고속도로가 뚫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otice that if you are heading down 17th avenue however However 네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볼게 여러분. 다시 Notice that if you are heading down 17th avenue however 그러나 however 나왔어요. 앞부분에서는 안 밀리는데요. 그러나 You might expect heavy congestion. Heavy congestion 나왔어요. 왜 11번가가 막힙니까? 왜 막히겠어요? However 아직 이유는 안 나왔어요. 근데 요 부분이 71번의 힌트 문장이 될 수 있다 라고 가늠하시고 그 뒤에 문장 There was a collision between a city tour bus and a pick-up truck. 내가 collision 이란 단어를 몰라.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city tour bus 랑 pick-up truck 랑 collision 이 있었대요. 둘 다 차량인데 무슨 일이 있어서 교통이 마비됐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collision이라는 것은 충돌이라는 뜻입니다. 즉 A 차랑 B 차랑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 수 있겠죠. 그쵸? So the last lane will be closed until the mess gets cleaned up. 네 mess는 지저분함이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뭔가 잔해 파편 같은 것들이 도로에 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차선이 will be closed 닫혀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mess가 gets cleaned up 이게 잔해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될 때까지 마지막 차선은 안 됩니다. 이용하시면 안 돼요. If you're in a hurry I recommend that you take a detour to highway 12 or 15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다시 If you're in a hurry 만약에 당신이 좀 급하시다면 I recommend that you take a detour to highway 12 or 15 Please stay tuned for further updates. 네 further updates 다른 정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We'll keep you posted every 10 minutes 오 나왔어 Every 10 minutes 나왔죠? 우리가 10분 every가 나왔으니까 10분마다 교통방송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럼 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10분 뒤에 무슨 일 일어나겠어요? 청자가 다른 속보를 듣겠죠? 뭐 아까 말했던 그 자네들이 다 치워졌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다른 교통방송이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71번 같은 경우에는 봅시다. 정답이요 C번에 accident 사고가 있었어요. 아까 픽업트럭이랑 city tour bus이랑 collision 충돌이 일어났죠? 해서 C번으로 할 수 있겠고요 72번은요 어떤 것을 제안합니까? recommend 딱 듣고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는 거 alternative routes 바로 옆에다가 모르면 적으세요 detour 라고 우회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73번은 어때요? listeners 청자들은요 expect 기대할 수 있어요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기대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정보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traffic update 그 다음에 B번은요 뉴스 때문에 안되고요 나는 교통방송을 10분마다 말해준다고 했는데 안되겠고 C번은 scene 이 현장이요 will be completely cleaned up 10분 후에 사고 난 게 다 치워질 것이다 이거는 얘기 안 나왔잖아요 D번은 rush hour 이 end 10분 안에 끝날 리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답 체크 잘 하셨고요 세 문제는 잘 풀고 났으니까 우리 이제 도표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마지막 문제고요 building information이 나오고요 1층 2층 3층 4층 5층부터 15층 이렇게 건물 information 정보가 나오네요 1층은 로비고요 2층은 우리가 이제 밥 먹는 구내식당 있죠 컨퍼런스 룸은 회의실이고 auditorium 하면 큰 이제 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거 5층부터 15층까지는 사무실이 되겠네요 어 그러면 일단 좀 들어볼까요 들어보기 전에 우리 핵심을 먼저 잡고 갑시다 74번이요 Why is a speaker calling? 왜 전합니까? 이유를 물어보고 있고요 어 그래픽 도피를 보시고요 어디에 스피치라는 것은 연설이죠 어디에 연설이 take place 열릴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연설이 어디에서 열려질 예정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어 76번 Who 누구냐 most likely is Kim Kim은요 이제 김씨 어 일수도 있고요 이름이 Kimberly Kim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네요 모르는 단어가 있을까요? 키노우를 하면 기조연설자 B번은 security guard 경비원 HR 매니저 하면 Human resources 매니저 인사부 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assistant는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들 다른 것들 보면 D번에 give a job offer 뭔가 scout하려고 제안하려고 그런 거고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볼게요 들어보실까요? Question 74 74-76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and list 뭐였어요 여러분? Telephone message 전화 message 였잖아요 들어볼게요 Hi Jason This is Yuri Huang from the HR department I'm calling to thank you for agreeing to give us a speech 다시 한번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This is Yuri Huang from the HR department 인사부의 황유리라고 하는데요 I'm calling to thank you for agreeing to give us a speech Give us a speech 나는 I'm calling to thank you for agreeing to give us a speech 일단 내가 전화한 이유는요 Thank you 뭔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함이다 근데 고맙다라는 게 74번에 안 나오잖아요 At our training session next Thursday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training session에 연설하러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I told you that the speech was going to be held in the conference room 네 일단 conference room 나왔어요 우리가 예전에 회의실에서 연설을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On the third floor 3층에 있는 But more than 80 employees have signed up for it so far 근데 문제점이 뭐예요 아 우리가 회의실에서 한다 그랬지 근데 뭐였어요 80명 넘는 직원들이 sign up 신청을 해서요 Which is a lot more than we anticipated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So we changed the venue to an auditorium 여러분 venue가 뭐냐면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어딨냐면 회의실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venue를 바꿨어요 auditorium 강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75번 정답이 나오겠죠 I hope this won't bother you 이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길 바랍니다 As you requested my 네가 원했듯 My secretary will get a projector and a screen ready for you to use 네 이 여자분이 secretary 비서도 있나 봐요 그래서 비서가 스크린이랑 화면 준비할 화면이랑 이거 프로젝터 있죠 영상이 준비할 거예요 If you arrive early you may use our cafeteria for free of charge 근데 이 cafeteria 듣고 나서 정답 바꾸면 안 되죠 만약에 일찍 도착하시면 구내식당에서 뭔가를 드셔도 됩니다 Should you need more assistance? 여러분 Should라고 시작하는 것은 If 도취하는 건데요 생략하고 도취하는 건데 If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뭐를 원하시면 뭘 원하는 거예요 Should you Should you need more assistance? 만약에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Please call my secretary Kim at extension 311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자가 왜 전화하냐면요 이제 74번에 대한 힌트는 A번의 스케줄을 확인하려고 그쵸? 그 다음에 B번 Train the employees 여자가 왜 전화하냐면요 직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C번 inform a change 변경 사항을 알려주려고 뭐가 변경됐어요? Place 장소가 변경됐잖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C Conference room에서 auditorium까지 이렇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job offer 한 거 아니었으니까 74번 우리가 C번으로 할 수 있겠고요 75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열릴 것입니까? 내가 auditorium을 잘 찾아가야 돼요 어디 있습니까? auditorium 오 4층이네요 여러분 cafeteria도 나오긴 했고요 Conference room도 나오긴 했는데요 우리가 정답 체크할 수 있었던 거는 4층이었죠 그래서 이거 정답은 어디 있습니까? D번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Kim이 누구였어요? 마지막에 내가 Kim이라는 비서를 데리고 있는데요 그분이 도와주실 겁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Kim이라는 분은요 Assistant죠 조교 보조 보조하는 사람 그래서 얘는 secretary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4번부터 76번까지 이렇게 풀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조금 짧긴 해도 지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 지문이 긴 것 중에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될 것은 일단 뭘 파악해야 돼요? 각 문제마다 핵심어를 잘 파악해 놓으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파트 3랑 파트 4는 공부를 좀 열심히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핵심어 빨리 잡는 걸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파트 3에서 했었는데 74번의 정답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75번은 어느 문장에서 나오는지 76번도 어느 문장에서 힌트가 나오는지 파악을 하시면서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토익 시험 잘 보시고요 다음 적중 특강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